안녕하세요 루이스입니다 네 요즘 여러분이 본격적으로 스터디를 운영하면서 수업시험과 면접하고 계실 텐데 많이 답답하시죠? 아 막 자괴감도 들죠 내가 면접을 이렇게 못하나? 생각했던 것보다 어제 다 읽었던 내용인데 말로 하려니까 또 잘 안 나오고 당장 지금 한 달 남았는데 이거 기출 나름대로 풀고 있는데 또 비슷한 내용 나오면 답변이 안 나오고 이거 나 진짜 할 수 있는 건가? 라는 그런 걱정이 많이 되시죠? 당연한 겁니다 이건 누구나 느끼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혹시나 이제 방향을 한번 잡아 드리면 더 좋을 것 같아가지고 이런 문제를 만들었어요 우리가 기출을 공부하는 이유가 뭔가 많이 설명을 드렸지만 실제로 기출 문제로 기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과정을 보여드릴게요 실전 문제를 봤을 때 기출이 얼마나 도움이 되는가 그리고 기출을 어떤 식으로 공부해야 실전에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가 예시를 이번에 2022년 경기도 기출이 좋거든요 좀 대표적인 문제들이 많아서 그래서 다른 지역 선생님들도 보는 게 좋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기출 공부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최종 목표는 최종 실전 문제에서 답변을 잘 하는 것 이건데 그러면 우리가 거꾸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우리가 최종 실전에 왔어요 면접 문제에서 답변을 어떻게 하면 잘 할 수 있을까 이게 최종 목적이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기출 공부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거꾸로 보면은 우리가 실전 문제를 잘 풀려면 기출 공부를 어떻게 했어야 하는가 그래서 기출 공부를 할 때 기출만 푸는 게 아니고 이 플러스 알파 있죠 뭘 더 해야 실전에서 답변을 잘 할 수 있었을까 이렇게 한번 역으로 한번 생각해 볼게요 2022년 경기도 문제를 실전 문제 지금 나왔다 여러분이 만약에 시험에서 지금 나왔다고 생각을 하고 그 문제를 풀기 위해서 기존에 있던 기출 문제를 어떻게 풀었어야 되는가 이걸 한번 분석을 해 볼게요 역으로 자 우선은 경기도 면접의 특징을 한번 같이 보면은 경기도는 2020년까지는 토론이 있었어요 그래서 토론이 시간이 많으니까 면접은 딱 10분만 봤습니다 구상형 2개, 즉답형 2개 그리고 자기 성장 속에서 추가 질문 하나 좀 빡빡하죠 그런데 2021년과 2022년 코로나 때문에 집단 토론을 안 하게 되면서 문항수를 늘립니다 자성소가 없었고요 그리고 15분 여유롭게 줍니다 그런데 2023년에는 사실 공고는 10분으로 나왔어요 그런데 문제는 토론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아마 이대로 준비를 많이 하고 계실 것 같아요 2020년도에 10분에 이렇게 나왔었으니까 그런데 제가 입수한 정보에 의하면은 제가 경기도에 근무를 하고 있거든요 15분으로 돌아갈 수도 있다고 합니다 15분으로 확정은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이거를 고민 중이라고 합니다 10분 동안에 이것만 보기에는 너무 예비교사의 자제를 평가하기가 조금 시간이 부족하다라고 해서 문항을 하나 늘리고 15분으로 가는 그러니까 작년이랑 재작년처럼 가는 것도 고민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확실한 답변은 해주시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최종 공고 있죠 이번 달 말에 나오는 최종 공고의 확정이 돼서 나올 것 같아요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10분 버전과 15분 버전을 다 준비를 해놓으셔야 될 것 같긴 합니다 특히나 이제 경기도가 이제 예전에도 집단 토론 같은 거 한다고 했다가 12월 말에 나오는 공지에서 갑자기 없애고 막 그랬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지금 10분 공고가 깨질 가능성이 있다는 것 말씀드리고 싶고 자성소도 어떻게 될지 몰라요 사실 경기도 특성상 갑자기 없애기도 하니까 그래서 이거는 지금 하시지 마시고 어차피 지금 구체적인 공고도 안 나왔으니까 자성소를 발표 난 다음에 준비하시면 됩니다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10분과 15분을 다 준비를 하시되 지금 완전히 시간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것보다 이 루이스 면접책처럼 기출을 다양하게 유형별로 풀면서 경기도 뿐만 아니라 타지역 기출까지 유형별로 풀면서 기초를 탄탄하게 다져나가는 작업을 지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기초가 탄탄하면 나중에 발표나고 실전처럼 문항수와 시간을 지키면서 했을 때 금방금방 적응할 수가 있거든요 답변에 컨텐츠가 확실히 잡혀 있으니까 1번부터 볼게요 자 이런 문제가 나왔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수강 선택과목 보자마자 이건 뭐예요? 고교학점제 문제죠 그래서 이제 고교학점제 문제인데 이제 학생들이 선택을 혼란스러워한다 담임교사의 그래서 지원 방안입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고교학점제를 시범으로 먼저 시행하고 있는 학교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 이제 고교학점제가 과목 선택이 굉장히 넓어집니다 요즘 애들이 뭘 배우냐면은 교육학도 배워요 선택과목으로 그래서 걔네 생기부 보면은 쿠레레 이런 거 적혀있는 거 보고 저도 깜짝 놀랐거든요 그래서 교육학도 배우고 심리학도 배우고요 보건도 배우고 논술도 배우고 선택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생활과 과학 등등등 그러다 보니까 이제 1학년 애들은 보통 공통과목 위주로 배우거든요 중학교는 또 공통과목 위주로 배우잖아요 그래서 중학교 그리고 고등학교 1학년에 와보니까 처음으로 자기들이 선택을 해야 되는 거야 무슨 과목을 배울지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게 요즘에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대학에서 그 학생이 어떤 과목 중에서 그러니까 A라는 학교가 어떤 과목이 개설이 되어 있는지를 다 알 수 있습니다 대학에서 근데 이렇게 개설이 되어 있는데 얘는 요거를 골랐다는 것까지 대학에서 다 알 수 있어요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예를 들어서 교육학이라는 게 열려 있어요 A라는 학교에서 근데 얘는 지금 사범대를 가려는데 교육학을 선택 안 하고 뭐 복원을 선택을 했다 이러면은 이거를 이제 대학에서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사범대 가고 싶으면은 교육학 개설되어 있으면 무조건 선택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그 생각할 게 굉장히 많아요 이제 고민해야 될 게 굉장히 많고 학생들이 혼란스러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가뜩이 나 내년에 배울 거 선택하는 건데 알 수가 없잖아요 정보도 없고 그런 역할을 담임 교사가 매우 중요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나옵니다 딱 봐도 매우 중요한 문제인 것 같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문제를 실전에서 마주쳤다 라고 했을 때 어떤 공부를 했어야 했나 지금 이런 걸 보는 거거든요 근데 바로 그 전년도에서 평가원 문제로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는 더 간접적으로 나옵니다 A과목에 흥미가 있어요 근데 선택하는 게 고민됩니다 진로에 대해 도움이 돼요 그렇지만 선택에 고민이 됩니다 이게 말은 안 했지만 중학교 상황은 아닌 것 같죠 고등학교 상황이고요 고교학점제 문제입니다 근데 그 전년도에 나온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이번에 실전에서 나왔다 라고 하면은 여러분이 요 문제를 공부할 때 아 이거 고교학점제 문제구나 그리고 고교학점제 중에서도 어떤 것 아 학생들의 이런 선택과목의 고민 선택과목의 고민을 이제 담임이 어떻게 도와줄 수 있는가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이 정리를 해놓을 필요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 문제를 그냥 풀고만 끝나는 게 아니고 아 선택과목을 도와줄 수 있는 담임의 방법 1번 뭐 어떻게 한다 뭐 제 책에는 교육과정 리더 이런 거 설명이 났는데 2번 어떠어떤 걸 한다 3번 어떠어떤 걸 한다 이렇게 정리를 해놓고 답변 연습까지 해놨다면은 요 문제가 어렵지 않았겠죠 당연히 근데 이거는 완전 거의 비슷하게 나온 거예요 사실 담임교사로서의 지원 방안 똑같잖아요 이렇게 만약에 비슷하게 안 나왔어도 이런 문제가 또 나왔을 수도 있죠 고교학점제의 담임의 역할 하면 이거 하면 되잖아요 선택과목 도와주는 거 위주로 그런 문제가 또 가능하고 또 다른 문제가 될 수가 있겠죠 고교학점제에서 예상되는 문제점과 그거에 대한 해결방안을 말하시오 이런 문제도 대비가 가능하죠 그래서 여러분이 기출문제를 풀 때 우선은 뭐랑 관련된 문제인지 유형화를 시키는 게 중요하고요 아까 고교학점제에서 선택과목 유형화 하고 난 다음에는 그거에 대한 여러분의 구체적인 답변을 정리해 놓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유형에 따라서 써본트 꼭 있어야 돼요 그러면 굉장히 다양한 문제에서 여러분이 이걸 써먹을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기출에서 확장되는 이게 바로 플러스 알파 공분이다 기출에서 플러스 알파 작업이 필요하다는 거죠 네 그래서 루이스 면접책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이런 문제를 이렇게 묶어 놨어요 묶어 놓으면 아무래도 더 비슷한 문제를 고교학점제에서 문제 해결이고 진로 상담입니다 이거를 세 문제나 풀어 보면은 여러분이 아까 얘기한 대로 이 두 문제만 생각을 해도 아까 이 문제로 이제 여러분이 정리를 해놔요 정리를 해놓다가 여기서 조금 추가할 수 있는 것을 하나 더 정리하는 거죠 이 문제에서 그리고 나머지 하나 문제에서 같은 맥락이지만 새로운 포인트가 나오겠죠 그거를 또 여기다 이렇게 추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서브노트를 이렇게 강화시켜 나가는 것이죠 그런 다음에 여러분이 시책 있죠 그래서 이 시책과 관련돼서 고교학경제가 있으면 여기다 하나를 이렇게 또 몇 개를 추가하는 겁니다 네 완전 새로 시책만 보는 게 아니고 그래서 시책 공부도 여러분이 그 기출 문제를 기본으로 틀을 잡고 일반적인 아이디어를 먼저 정리하고 난 다음에 그런 다음에 플러스 알파로 하는 게 시책 공부입니다 여러분 딱 보면은 여러분 다음 문제 봐도 알 거예요 시책을 대놓고 물어보는 문제가 생각보다 정말 없어요 자 이번 문제도 비슷하게 볼게요 자 코로나 나왔습니다 네 코로나 사회성 기를 수 없다 이거 교육 회복 문제죠 네 이거는 빼박 교육 회복 문제고요 코로나로 인해서 사람들이 학생들이 사회성이 부족해지니까 이거 어떻게 길러줄 것이냐 근데 이런 방법이 있고 이런 방법이 있고 이런 방법 시중에 하나 말하면 되네요 이 문제가 실전에 나왔다고 가정을 하고 과연 어떤 준비를 했어야 이 문제를 풀 수 있었나 지금 이거를 보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 하나 가지고 왔어요 바로 그 전년도 문제입니다 여러분이 이 문제를 마주치기 전에 바로 최근 문제의 서울 문제를 풀어봤다라면 서울 문제에서 어떤 문제가 나왔냐 3월에 학생들과 첫 학급 활동을 어떻게 진행할 것이냐 물론 이때는 코로나가 이슈였기 때문에 온라인으로 하는 방법을 얘기를 했는데 어쨌든 학급 활동입니다 근데 3월에 하는 학급 활동은 뭐예요 서로 어색하니까 친해지기 위한 활동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문제를 풀고 난 다음에 아 그래 학기초 학급 활동 이니까 또 정리를 하는 거죠 학기초 이제 학급 활동 그래서 1번 어떻게 어떻게 해요 2번 이런이름 활동을 할 거고 3번 이런이름 활동을 할 것이다 이거는 뭐 루이스 면접책 이론 파트에도 나오고 여러분 저기 뭐 네이버 블로그만 찾았어도 많이 나와요 학급 활동 네 학기초에 어떤 거 할 건지 이런 거를 만약에 정리를 해놔요 그렇지만 여기서 플러스 알파라고 하는 게 무슨 의미냐면은 여기는 분명히 온라인으로 물어봤죠 그래서 온라인 활동을 나는 나름대로 여기다가 정리를 할 거예요 학급 활동을 온라인으로 할 수 있는 것 근데 여러분이 생각을 해보면 이때는 온라인이 중요했지만 지금은 대면 수업이 더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아 플러스 알파를 하는 거죠 온라인 말고 나 교실에서 할 수 있는 거 정리해 놔야겠다 이렇게 해서 1번 2번 3번 정리해 놓는 거죠 교실에서 학기초에 서로 친해질 수 있는 학급 활동을 이렇게 정리를 해 놨으면 해결되죠 어디서요 또래 활동 프로그램 고르면 되잖아요 이거 내가 준비 못 했어도 괜찮다 이거예요 이거 고르면 됩니다 하나만 그래서 사회성 코로나로 인해서 사회성을 기르기 위한 활동이니까 당연히 학기초에 할 수 있는 어색할 때 친해지는 학급 활동이랑 매우 비슷하죠 네 그래서 구체적인 활동 계획 여기서 하나 제일 괜찮은 거 골라서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됩니다 해결됐죠 그래서 이거 딱 보면 완전 다른 문제 같아요 이거 학급 운영이고 이거 교육 회복 문제입니다 그렇지만 기출이 기출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연습을 여러분이 꾸준히 하셔야 되고 자 이것도 볼게요 이거는 자 이거는 바로 전년도 문제지만 옛날 문제도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실 수 있도록 가지고 왔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매우 사이가 안 좋아 서로 사이가 안 좋고 얘는 좀 이기적이고 서로 그냥 사이가 안 좋고 관계가 안 좋은 겁니다 그래서 관계를 개선하기 위한 학급 활동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문제만 풀고 끝나는 게 아니고 유형화를 합는 겁니다 일단 그래서 이게 일단 학급 운영 문제죠 학급 운영 중에서도 서로 간의 관계를 학급 운영에서 이제 관계 개선이죠 관계 개선 활동을 나는 정리를 해놔야겠다 여기서도 이런 플러스 알파 활동을 하는 거죠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아까 여기서랑 비슷한 게 되겠죠 그래서 물론 같이 묶어서 풀면 같이 묶어서 생각하면 더 좋고요 그래서 여기서는 내가 온라인으로 정리해 놨어 그러면 이 문제를 보고는 오프라인 활동을 정리해 놔야겠다 라고 했어도 같은 맥락이죠 여기서도 서로 사이가 안 좋아 그래서 사이를 좋게 만드는 활동입니다 그리고 기대효과까지 여기서 연습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럼 어떡해요 이거를 그대로 여기서 써먹고 그렇죠 여기는 기대효과 얘기를 하라고 하지 않았지만 결론으로 써먹으면 되잖아요 결론으로 기대효과까지 하면 완전 만점 완벽하죠 이렇게 기출로 기출을 대비할 수 있는 거가 되고요 그래서 제가 몇 개만 가지고 왔는데 이렇게 서로 더불어서 지낼 수 있는 학급 운영에 관련된 문제가 이렇게나 많습니다 이렇게나 많이 푸는데 설마 이거 하나 대비 못하겠어요?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연습하에서 내가 정리해 놓은 활동들이 다른 데서도 굉장히 많이 쓰일 수 있겠죠 생활지도 파트에서도 문제 행동이 있는 학생 다른 학생들과 잘 못 지내는 학생 뭐 이렇게 나왔다 라고 했을 때 학급 활동 제한할 수 있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창의적 체험 활동 프로그램 하나 예시를 들어 볼게요 또 기가 막힌 게 있는데 바로 전년도 문제 여러분이 인천에서 인천 문제를 풀어 봤다면 어떤 게 있냐 기후위기 생태환경교육이죠 생태환경교육 문제였는데 어떤 문제였냐면 동아리를 운영하라 동아리 이유랑 이육까지 해가지고 생태환경교육 동아리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이런 문제가 나왔어요 이 문제를 풀면 동아리 이름까지 해가지고 나는 A라는 동아리를 하겠습니다 제 책에는 그린 어벤져스 이런 이름을 한번 줘봤는데 그래서 학교 안에 여러 가지 그런 환경 문제 있는 거를 스스로 해결하거나 아니면 학교 주변에 있는 그런 환경보호 관련된 활동을 하는 그런 구체적인 계획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이거 정리를 해 놓는 거죠 동아리 관련된 문제가 나오면은 이러한 계획을 이야기해야겠다 라는 게 될 수도 있고 생태환경교육을 동아리로 적용을 하면 이렇게 될 수 있겠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 하나 해 놓는 게 또 다양하게 쓸 수가 있겠죠 그거를 어디다 써먹어요? 여기다가 써먹었으면은 충분하죠 매우 좋은 답변이 되죠 창의적 체험활동 프로그램 중에서 저는 그린 어벤져스라는 그러한 환경 동아리화를 운영하고 싶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핵심이 다르긴 합니다 여기서 핵심은 뭐예요? 생태환경교육의 핵심이고 여기는 사회성 회복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변형을 하는 연습을 하는 거죠 여기서 그 구체적인 활동 방안을 연습해 놨잖아요 이제 그거를 사회성에 조금 더 초점 맞춰가지고 이러이러한 활동을 하다 보면은 결국 같이 소통을 많이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고 이러한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해결 방안을 위해서 서로 협동하고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관계 개선이 일어날 수 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서로 가까워질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말을 살짝살짝살짝 바꿔서 적용하는 거죠 네 3번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이게 학교 규칙입니다 선생님이 만들지 말고 우리가 직접 규칙을 만들고 싶다 우리가 직접 규칙을 만들고 싶다 선생님이 만든 규칙은 힘들어요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또 어떤 게 필요했냐 2019년 인천에 제가 일부러 지금 다른 지역 거만 보여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른 지역 문제가 매우 중요한 소수를 쓰일 수 있다는 것을 제가 증명해 드리는 건데 이거는 뭐 거의 같은 문제죠 사실 교사가 직접 만드니까 문제가 됩니다 불만이 쌓여요 그래서 학생이 직접 만들고 싶다 라는 거 실천하기 위한 교육적인 방안 실현할 수 있는 방안 사실 이건 거의 같은 문제예요 네 이거를 뭐 활용해서 이렇게 한다기보다도 이런 문제 하나만 있어도 완전 이득이죠 네 그렇지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이 문제를 여러분이 기출 문제를 풀 때 아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 이제 학급 운영에서 어떻게 해요 교사가 직접 안 하고 이제 학생이 직접 뭐를 해요 규칙을 만들 수 있는 방안을 이렇게 또 정리를 해 놔야죠 정리를 그러면서 관련 기출을 풀면서 이렇게 보시면은 규칙을 지키는 학급 운영 문제가 이거 두 개 말고도 두 문제가 더 있어요 그래서 이 네 문제를 묶어서 풀면서 여러분이 아까와 같이 이제 학생 중심 학급 규칙 설정 방법에 대해서 정리를 쭉쭉 해 놓으면은 이것도 매우 다양한 질문에서 여러분이 써먹을 수 있는 게 됩니다 뭐 학생 자치랑 관련된 문제 그리고 뭐 민주적인 학급 운영 방법 그리고 이것도 민주시민 교육이잖아요 민주시민 교육의 방안으로도 제시를 할 수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러한 기출에서 플러스 알파의 노력을 꾸준히 하셔야 됩니다 자 즉답형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학급 담임을 맡고 있는데 즉 교과 교사가 자꾸 거기서 말썽인 학생들을 데리고 오는 거죠 그래서 이 학생 태도가 불량합니다 좀 지도 좀 해주세요 이런 분들 생각보다 좀 있거든요 우선 교과 수업은 수업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그러한 학생들의 문제 행동은 그 교과 선생님이 해결하는 게 맞습니다 사실 그런데 만약에 뭐 계속 해보려고 했는데 잘 안 되면은 담임 선생님한테 뭐 약간 도움을 요청할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뭐 이런 상황 설명은 분명히 해야겠죠 선생님 제가 이런 이 학생이 자꾸 떠들어서 이러이러한 방법으로 많이 시도를 해봤는데 여전히 떠드네요 혹시 선생님께서 좋은 방법을 아시나요 이런 식으로 해야죠 근데 여기서의 뉘앙스는 약간 그런 것 같아요 그냥 아 이 학생 수업 중에 너무 떠들어요 선생님이 지도 좀 해주세요 약간 요런 느낌입니다 그러니까 지치죠 그것도 계속 데리고 오니까 그래서 이 문제를 풀려면은 어떤 대비를 했어야 했나 우선은 유형을 따져보면은 이거는 동료 교사로부터 무리한 부탁을 받은 겁니다 아니면 어려운 부탁을 받은 경우 근데 이런 문제가 상당히 많아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문제나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연습했으면 충분히 풀 수 있었어요 그중에 뭐 하나만 예시를 들어보면은 바로 전년도에 역시 완전 다른 분야입니다 이건 온라인 수업입니다 김교사가 온라인 수업을 잘해요 네 수업을 잘해요 온라인에서 근데 자꾸 동료 선생님들이 도와달라고 하는 겁니다 코칭을 해달라 근데 너무 많이 부탁을 하니까 이거를 거절했어요 그래서 그거를 비판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그래서 이것도 역시 동료 교사로부터 무리한 부탁을 받은 경우가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그래서 같은 맥락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서 문제만 풀고 끝나지 말고 역시 플러스 알파를 해야 되죠 어떻게 해요 아 동료 교사로부터 무리한 부탁을 받은 경우에 나는 어떤 방법으로 답변을 해야겠다 이런 경우엔 보통 스텝이 있죠 뭐 예를 들어서 우선은 상대방의 입장에서 공감을 해줘야겠다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에는 아 온라인 수업에 대해서 얼마나 어려우셨으면 고민이 많으셨으면 나한테까지 부탁을 하셨을까 라고 충분히 공감을 해주고 그렇지만 여기서는 지금 내가 이 부탁을 그냥 그대로 받고 다 해주면 나의 수업과 학생 지도에도 영향을 받을 정도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고민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상황을 설명을 해줘야죠 사실 실제로 여러분이 학교 현장에서도 필요합니다 무조건 다 도와주면 어떻게 해요 나도 이러이러한 어려움이 있다는 것 사실 상황 설명은 좀 해줘야겠죠 그래서 여기서 같은 경우에도 아 그 어려움 때문에 제가 정말 열심히 도와드리고 싶은 마음은 강하나 저도 지금 이러이러한 그런 일이 많아서 제가 조금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역시 근데 해결 방안은 도와주지 않는 쪽이 아니고 도와주는 쪽으로 가야 되거든요 함께 할 수 있는 거 있죠 그래서 이게 항상 공동체가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함께 공동으로 노력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같은 경우에는 온라인 수업이니까 아 제가 혹시 그 학생들을 실제로 데리고 하는 그런 온라인 수업을 참관하실 수 있는 링크를 드릴 테니까 수업을 자연스럽게 보시면서 이제 질문이 있는 거 있으면 그때 정리해서 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는 쪽으로 하는 건 어떨까요 라고 하면은 같이 노력하는 거잖아요 나도 뭐 수업에 대한 링크를 제공한다든가 아니면 질문에 대한 답변을 준다거나 그리고 그 선생님도 수업을 직접 관찰하면서 배우려고 노력하는 공동의 노력 그러면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알려드리는 것보다 훨씬 더 시간도 절약할 수가 있고 해결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근데 이런 게 많아요 다양한 상황에서 다 다른 문제로 풀지 말고 나의 패턴을 만들어 놓고 정리를 해 놓는 거죠 그래서 나는 예를 들어서 뭐 쉽게 압구자를 외워서 나는 공 상 공으로 가야겠다 자 공감 상황 설명 공 동체 그래서 이 패턴이 다 먹히는지 일단 확인을 하고 다 먹힌다 하면은 이대로 가야죠 네 이대로 갔다가 정리를 해 놓고 어 이 문제 보자마자 실전에서 어떻게 해요 어 어려운 부탁을 받은 경우에 그러면은 공상공으로 가자 라고 해서 그대로 적용해 보는 거죠 아 그분이 이 학생 때문에 수업에 대한 어려움을 겪었음을 일단 공감을 충분히 해 주고 되잖아요 그리고 상황 설명 그 학생 같은 경우에 저번부터 선생님께서 반복해서 말씀하셔서 저도 사실 남겨서 이런 지도도 해 봤고 많이 설득도 해 봤다 그런데 그 학생이 선생님 시간에 행동을 개선하지 않은 것 같아서 저도 참 고민이 되네요 이렇게 가는 거죠 아 그런 다음에 공동의 노력 아 그러면은 저희가 같이 그 학생을 불러서 삼자 대면을 해 보는 건 어떨까요 아무래도 혼자 저희가 개별적으로 그 학생을 상담하는 것보다 같이 불러서 얘기를 하면은 아무래도 선생님이 두 분이나 있으니까 학생도 조금 더 긴장을 하겠죠 그런 식으로 공동의 노력까지 되잖아요 공상공 되잖아요 물론 이거 지금 저 방금 만들어 낸 그런 패턴인데 나쁘진 않네요 공상공 루이시 책에 보면은 또 다른 방법이 있긴 합니다 공상공 전략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여러분 그 어떤 다른 상황이 나와도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지 않나요 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기출로 정리해서 플러스 알파로 새로운 기출을 대비할 수 있는 자 마지막 문제 간단하게 보면은 이제 교사가 갖춰야 될 역량 뭐 경기도에서는 이렇게 중요하셔야 합니다 라고 해서 뭔가 시책 문제 같지만 시책을 직접적으로 물어보는 거 아니고 그냥 일반적인 문제입니다 이 중에서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 물론 다 중요한 거죠 다 중요한 거지만 그 중에 하나 고르면 됩니다 그러니까 네 개 중에 한 개만 대답할 수 있으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 매우 반가운 게 바로 교수 역량 이거 수업이잖아요 수업 역량을 어떻게 기를 것인가 라는 그런 기출문제도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 구상형 1번 중에 하나가 어떤 김교사가 뭐 열정적으로 학생을 가르쳤으나 학생들이 수업의 만족도가 매우 낮았다 이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근데 같이 나온 제시문은 교수하는 자의 권위가 교육받고자 하는 자를 해친다 그래서 이거는 그거죠 교사의 권위를 내려놓고 학생이 중심이 될 수 있는 교수를 하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아 수업 중에서 학생 중심 수업을 할 수 있는 역량을 무엇인가 그리고 구체적인 방안은 무엇인가 를 물어보는 문제였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를 푸시면서 아 또 따로 정리를 해놔야겠다 내가 수업 중에서 학생 중심을 할 수 있는 역량을 기를 수 있는 방안 그리고 이제 정말 구체적인 수업 예시까지 한번 정리를 해봐야겠다 이게 바로 플러스 알파죠 플러스 알파 그래서 이 부분이 정리가 된다고 하면은 여러분이 여기서 바로 실전 문제에서 이거 고르면 되잖아요 네 교수 역량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다른 지역이잖아요 이거 좋은 말 아니에요 이런 거 그냥 그대로 써먹을 수 있을 것 같지 않아요 저는 교수하는 자의 권위는 마치 내가 말하는 것처럼 교육받고자 하는 학생을 해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교사는 자신의 권위를 과감하게 내려놓고 학생의 입장에서 학생 중심 수업을 할 수 있는 역량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역량을 실천하기 위해서 아까 여기 방안 얘기 했잖아요 정리한 거 그대로 갖다 쓰면 되죠 이러이러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됐죠? 뭐 다른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평가원 문제도 뭐 하나가 있었는데 수업에서에 대한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자질 그리고 향후 계획 이거잖아요 자질이랑 역량이랑 뭐 비슷한 말이라고 한다면 거의 비슷한 문제죠 향후 계획 실천 계획 그대로 연결할 수 있는데 그래서 이렇게 수업 역량을 어떻게 기를 것인가에 관련된 문제가 이렇게나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문제들을 풀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네 정리하시면 됩니다 정리하고 이렇게도 나올 수 있겠구나 라고 플러스 알파로 공부해 놓고 근데 재밌는 건 우리가 아까 봤던 지문 있죠 이거 온라인 수업에서 과도한 부탁을 받은 경우 이것도 여러 문제 해결을 할 수가 있어요 공동체 역량이 있잖아요 그래서 아까 여기서 연습했던 게 뭐예요? 과도한 이런 부탁을 받았을 때 공동체 측면에서 도움을 줘야 되는 거잖아요 교원 공동체 측면에서 그래서 이거 비판을 할 때 사실 공동체 측면에서 비판을 할 수가 있거든요 김 교사는 수업을 굉장히 잘하지만 다른 이렇게 도와달라고 하는 사람은 생활지도를 잘 할 수도 있고 또 다른 교사는 학급 운영을 잘 할 수도 있고 교사마다 강점이 다 다르다 그래서 교원 공동체 측면에서 서로가 잘할 수 있는 분야를 서로 같이 공유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서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교원 공동체가 될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이렇게 거절하는 것은 비판을 할 수 있다 만약에 이런 답변을 만들어 놨다 라고 하면 또 그대로 써먹을 수가 있습니다 네 공동체 역량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상황처럼 어떤 선생님은 수업에 강점이 있을 테고 어떤 선생님은 생활지도에 강점이 있을 테고 어떤 선생님은 학급 운영에 강점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공동체 역량을 갖추고 있다면 서로가 잘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공유하고 서로 돕고 성장할 수 있는 그러한 교육 공동체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 매우 좋은 부연 설명이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대처 방안을 전문적 학습 공동체로 서로 이런 것들을 공유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든다고 이런 답변을 했으면 여기서도 실천 계획에서 바로 그것을 전문적 학습 공동체 바로 써먹을 수가 있는 거죠 정리해 보면은 지금 많이 느끼죠 어 2차 장난 아니다 남는 시간 동안 내가 이걸 할 수 있을까 근데 지금 남은 시간은 이제 한 달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민이 되는 게 공부할 주제가 정말 끝도 없죠 어 이것도 있네 이것저것 보니까 와 이것도 나올 수 있겠네 이것도 요즘에 교육 이슈래 라고 하고 끝도 없습니다 주제가 과연 나는 한 달 동안에 이 수많은 주제들을 눈으로는 뭐 공부를 할 수 있겠으나 이거는 내가 실천에서 말로 할 수 있을까 이런 걱정이 드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보여드렸던 대로 여러분이 기출을 공부하시잖아요 네 기출을 공부하시면서 일단은 어떤 유형인지 그 유형안은 필수고요 그리고 그 유형에 따른 체계를 만드는 거죠 네 체계를 만들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기출을 푸실 때 기출을 풀고 끝나지 말고 아 여기서 이거 플러스 알파를 더 정리해 놔야겠다 라고 하는 거죠 그거를 통해서 기출로 기출을 대비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물론 많은 주제를 정말 공부하실 수는 있겠지만 여러분 수업 수련도 해야 되고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책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경기도 작년 문제 쭉 보니까 시책이 필요했나요? 여러분 경기도 문제 여태까지 역대 기출을 다 봤으면 아시겠지만 시책을 직접적으로 물어보는 문제는 한 문제도 없었습니다 물론 다른 지역에서 시책을 직접적으로 물어보는 지역도 있었겠지만 좀 우선순위를 잘 설정을 해야 돼요 시책이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고 기출 중심으로 체계를 잡는 게 더 우선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출을 푸시면서 아까 1번 해결방안 2번 해결방안 3번 해결방안 정리하고 나서 그런 다음에 시책 중에 좋은 아이디어가 있다 아 경기 돌메 실시하는 좋은 아이디어가 있다 라고 할 때 여기서 4번 5번으로 붙이는 정도입니다 네 물론 그 비중은 지역에 따라 다르겠지만요 네 그래서 여기까지 한번 정리를 해 보도록 할게요 해야 돼요 그럼